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로얼마스터 박영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휴가 기간이 되도록 오신 분들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덥죠? 제가 윗집을 좀 벗고 할게요.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 소개를 좀 올리고 제가 왜 애터미를 했는지 우리 사님들이 방법도 중요하지만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가져야지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업은 꾸준히 하면 저는 100%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힘들 때 17분 갖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 17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신용불량자. 그리고 우리 회장님도 신용불량자였거든요.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17명 중에서 6명이 포기를 했어요. 다른 데는 거진 다 포기하거든요. 네트워크를. 11명이 성공했는데 임페리얼이 6명이에요. 6명. 그렇죠? 거진 100% 실적이에요. 그리고 크라운이 2명. 또 저같이 로알이 2명. 스타마타 1명 돼갖고 우리 애터미는 꾸준히 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면 어려워도 여러분이 끝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판교에 사는데 우리 집 앞에 카페가 아주 좋은데 고급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12시간을 운행하더라고요. 아니 24시간을 운행해요. 밤에 가면 12시 더 많아. 책도 볼 수 있고 조명을 아주 잘 놔서 아주 멋있게 음악도 아주 멋있는 음악을 해놓고 그래서 밤에 12시까지 가끔 책을 보고 오는데 너무 좋아요. 커피만 한 잔 커피가 비싸. 한 잔만 먹으면 24시간을 그냥 거기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니까 오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저한테 꼭 커피를 갖다 주거든 딴 때는 삑 울리면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럴 정도 내가 단골 고객인데 어느 날 너무 잘 되니까 그 체인 사업에 있는데 그 아가씨가 인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수를. 내가 자영업이 그게 쉬운 게 아닌데 나이도 어리고 인수했어요. 인수했는데 그날부터 얼굴이 좀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굉장히 명랑했는데 사장이 되니까. 아르바이트에서는 관리해야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찌들어는 모습이 계속 있더라고요. 안 됐더라고요. 그게 사업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애터미 같았으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금방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갔더니 저한테 큰일 났대. 그래서 저랑 좀 상담 좀 하재. 그런데 밤중에 12시에 고등학생이 거기 와서 아르바이트생이 맥주를 파는 거예요. 술을. 그런데 그걸 요새는 사진 찍어서 그걸 누가 고발했어요. 고발하니까 영업정지 밑달 나오지 또 아르바이트생도 처벌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또 자기는 교육 잘못 받았다고 오히려 컴퓨이 걸고 이제 참 자영업이 어렵다. 현재 돈이 잘 벌려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어떻게 자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같이 자본을 많이 투자하고 하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17명 중에서 11명이 성공한 것 같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 있죠? 포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들으면 저도 이제 도전정신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편하게 살았는데 제가 처음에 은행에 입탕했어요. 은행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은행이었어요. 한국은행 외환은행이 제일 좋았거든. 외환은행을 다녔는데 변화돼서 외환은행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은행은 그때 잊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니까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은행에서 주식 업무를 했는데 80년도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높았어요. 아주 높아서 기업이 잘 되니까 주식이 폭등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또 변화돼서 증권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증권회사가 또 우리 사주도 주고 해서 증권회사 옮기고 운이 좋게도 제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업종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업종이 좋아서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벌은 것 같아. 저는 주식이라는 것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사업을 하기로 했거든. 아까 그 아가씨같이 사업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돈을 벌은 거 지금 보니까 평생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그 업종이 좋았어. 주식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냥 찍으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도구를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에토미가 최고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에토미는 지금 250억에서 2조 3천억 되니까 90%로 왔잖아요. 그렇죠? 잘 승산하셨어요. 여기서.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를 나와서 재발로 나왔어요.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 경제상이 좋으니까 저도 제 점포를 여러 개 갖고 제 체인 사업을 해서 제 간판으로 한 20개 정도 했어요. 여러 개로. 그런데 이제 가맹점을 모집했죠. 모집해서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그만두라고 했어요. 내가 자신 있게 한다고. 그런데 세상은 많이 편해요. 잘 되는 중에 아예 편한 거예요. 아예 편하니까 싸늘했어요. 그때는. 금리가 막 20%씩 되고 문 닫는 애가 은행도 문 닫고 했잖아요. 그죠. 국가 어프로 나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 그동안 한 번도 안 들리던 네트워크 들리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제 애터미는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회장님도 힘들어하셨어요. 그때는. 그런데 A사 그렇죠. A사를 했는데 A사가 쫙 올라가요. 매출이 올라가니까 저도 잘 되더라고요. 거기는 두 줄이 아니고 세 줄, 네 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여덟 줄까지 성공시켰는데 회사가 정체돼요. 20년 전이거든요. 지금도 매출이거든요. 네트워크는 정체되던가 마이너스 띄우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저는 됐지만은 내 파트너들이 막 힘들어해요. 힘들어해서 제가 그때 이제 네트워크는 이런 이론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나 한다고 해서 다시는. 그리고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 처음 봐서 이제 필사적으로 했어요. 몰입하고 간절하게 했거든. 1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다른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오고 중간에 이제 애터미가 설립되면서 지인들이 애터미를 많이 갖고 왔어요. 지금도 성공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크라운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제 임페리오를 도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이 저도 나이가 드니까 언젠가는 제가 은퇴해야잖아요. 그죠. 노동수입은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개 선배들 보니까 돈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돈 많은 사람들도 일이 없으니까 힘들어하더라고. 일이 없는 게 너무 힘들게. 그런데 저도 이제 언젠가는 부동산을 그만두어야 하잖아요. 그죠.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 좀 있을 적에 과거에 저의 파트너분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이 제 파트너였었거든. 그러고 제 친구 성일경 목사님이 친구였는데 두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걸 한다기나 저는 관심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품을 좀 써봤죠. 써봤더니 여태까지 다른 네트워크에서 온 것은 다 옛날 A사반도 못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제품은 가성비는 좋은데 가격은 굉장히 쌌어요. 예를 들어서 칫솔이 우리는 990원인데 그쪽에는 4,500원이거든. 그런데 우리 칫솔이 구석구석까지 잘 닦이고 너무 좋더라고. 어? 이거 사업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소비자를 했는데 우리 스폰서분들이 석세스 거기를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러분들 석세스 안내하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 회장님의 그런 열정적인 거. 저는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땀을 흘리면서 막 하시는데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 기분이 좋고 또 가니까 거기에 과거에 했던 분들이 성공을 하는 걸 보고 이게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200만 원만 여기서 벌리스피 들어오면 제가 국민연금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아내도 연금을 좀 받을 수 있어서 200만 원 못 뵀는데 실제로 네트워크가 잘 올라가니까 제가 한 3년 되니까 본부장 됐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스를 가니까 천만 원이 되더라고. 천만 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갔어요. 확신이 가서 제가 전업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갖고 의견 충돌이 막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인류레시아 제가 후원 갔다 오다가 인류레시아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해. 지금 국장인데 힘들어해서 포기한다고 막 하시고 또 센터도 접는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가서 다시 동기부를 시키고 또 같이 하자. 10일 동안 설득하고 우리 나라로 제가 초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좀 전업해서 미국도 도와주고 두 가지 하는 게 아무 말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업을 결정하고 그 엔젤이나 그쪽에도 지금은 잘 돼서 포기 안 했어요. 그때 포기했었는 거죠. 내가 또 안 가고 그냥 내가 부동산에 열중하고 그랬으면 죽어버렸어요. 그때 완전히 결정했더라고. 남편하고 포기하기로. 그런데 지금 이제 포기하라고 하셔서 국장이 되고 또 그 동생도 국장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거기는 국장여행을 단항으로 안 가고 제주도로 와 제주도. 10월달에 제주도 오거든. 제가 제주도 저도 비행기 예약해놨어요. 그런데 가서 또 신뢰관계하고 또 즐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포기만 하면 그렇죠. 성공하고 뭐 거기 자매가 국장되고 오고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그렇죠. 우리 부부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같이 신뢰관계 쌓고 이게 사업이죠. 그렇죠. 가서 믿음만 주면 돼요. 믿음만. 그래서 그분들 그때 포기한다고 할 적에 한국에 초대할 적에도 비전 보여줬어요. 박한경 회장님 이렇게 같이 악수당하고 사진도 찍고 또 본사도 보여주고 이게 사업이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업하고 했는데 코로나 나서 좀 걱정했죠. 또 그렇죠. 또 두 번째 실패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도 며칠이 올라서 지금 이제 청장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포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 오신 분들 더운 날씨에 왔는데 Y가 있어요. Y 내가 왜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건물을 준다고 생각해서 건물 인쇄숲이 나오니까. 그렇죠. 요새 이제 여러분들 오토팜에서 되면 한 200에서 300정도 수입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것을 상가를 살려면 한 6억에서 8억정도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게 계속 나온다면 6억에서 8억을 산 겁니다. 여러분들 6억을 보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그렇죠. 천만 원씩 저축해도 멸해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민쇄숲 가서 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몇십억짜리 건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게임하듯이 여러분들이 내가 건물을 지켰다. 지금 건물을 열심히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숨이 나게끔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저 방법을 일단 설명드릴 테니까 설명대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연금 받는 사람 연금 연금을 또박 또박 받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써도 다음 달에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목돈이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돈을 지키게 해서 넣게 돼요. 목돈에 5억이 있다면 어디다 투자할 건지 주식을 할 건지 그렇죠. 아니면 부동산 투자할 건지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평생을 주식을 직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직업을 했는데 잘 맞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지금 주식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토박 났어요. 많이 났고 또 아파트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매독식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제가 손님들을 주식을 위해서 안정하게 안전하게 한꺼번에 리스크가 있는 것은 어떻게 수입은 높을 수 있지만 또 손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 안전빵으로 운영했어요. 손님들이 오면 소액 투자자는 무조건 성남 재개발을 투자했어요. 성남에 성남에 제가 부동산이 있었고 야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개발 강의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성남이 어떻게 낙후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건 뭐 확실한 거니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소액으로 보통 2억 미만 했어요. 그런데 전세가 8천, 9천이거든 1억 정도 투자하면 3채, 2채 샀거든 다 아파트 한 채씩 나온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아파트 한 채를 다 나오는데 어떻게 10억이 넘는단 말이죠. 승인이 높았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 부동산 한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더불어서 저도 여유가 있게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 애틈을 통해서 더 좋은 도구잖아요. 제가 부동산보다 더 좋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더 희망이 없었으면 거기 있으면 제가 안 좋아할 수 있어요. 15년을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수입이 되는데 여기 와서 새로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색하고 새로 하려니까 힘들지만 이 애토미가 가장 큰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큰 비전을 갖고 이렇게 건물을 든다 생각하세요. 오토 판매사 가기 쉬워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내가 가장 좋은 도구를 만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15년 동안 해서 거기에 전문가 했거든요. 저는 15년 동안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부동산 책 읽고 부동산 강의하고 부동산 거래하고 이거만 했거든. 다른 건 잘 몰라. 요새는 다른 책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사인들이 이거만 하시면 돼요. 성공의 8단계 하고 A코아를 하시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30번 정도 이걸 들어보세요. 우리 박항질 회장님 강의 너무 잘하셨어요. 그거 먼저 들으셔야 돼요. 잘 안 될 때는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30번 또 한 점 100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A코아 A코아를 실행하세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이 성공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건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코아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여기에 그래서 지금은 세븐코아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책을 하나 더 얹으면 A코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코아 10코아 10코아는 뭐냐면 8가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소통 소통이 돼야 되거든 스폰서하고 파트너 소통이 되고 소통이 있고 또 마지막 건강도 있어요. 건강도 지켜주고 그래서 탱크하는 일탈기죠. 오늘은 초청이에요. 저번 시간하고 명단서 하셨죠? 공부하셨나요? 저번 시간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저번 시간에 안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이 이것을 이 순서대로 하셔야지 여기부터 하시면 힘들어요. 대개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를 안 하고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비전 봐가지고 가서 사업 설명 막 하는 거예요. 하면 그게 잘 되는 안 되죠. 다 거절이지. 우리는 처음에는 다 거절해요. 저는 30명 얘기했는데 30명 다 거절하셨거든. 왜냐하면 낫더러 왜 그거 하냐 하더라고. 첫째 우리 아내 우리 딸 아들 민원님 다 짜고 준비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동안 열심히 해서 긁어둔 걸 왜 그거 안 하고 하냐고. 치면 거절해요. 거절인데 만약에 이거부터 하고 나서 거절당하면 여러분들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꿈하고 목표를 정립해야죠. 저는 꿈 내가 저거 200 벌어갖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100만 원 드리겠다. 우리 아들한테 뭐 좋은데 이렇게 학업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겠다.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을 가지셔야 돼. 꿈. 꿈이 없어졌어요. 사실 부동산 하니까 언젠가는 제가 은퇴하잖아요. 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웹터밀을 통해서 큰 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주도도 10월 달에 가는 꿈. 여행 그냥 노는 것도 좋지만 일하면서 하는 건 더 좋아요. 너무 멋있을 거예요. 가서 또 우리 파트너하고 하는 거 이런 꿈을 여러분이 가지시는 거예요. 각 나라에 여러분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가서 자기 경험 얘기하고 나머지는 좋은 데 구경하고 이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꿈이 있어야지 힘들 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견디는 것은 꿈과 목표인데 목표는 저는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평생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임패를 가셔야 돼요. 아까 11명이 6명이 임패를 됐으니까 다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무궁으로 지나가거든 그런데 우리가 목표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15월 목표예요. 15월 15일 목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5천 5천 하는데 그거 부러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1일부터 15일까지 고개 대고 스텝 바이 스텝 해야지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걸 건너뛰고 계속 1억 쳐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31일까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목표를 꼭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을게요. 내가 150 150에서 세미 판매 됐으면 목표는 크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 목표를 안 잡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성장 못해요. 그래서 지금 세미 판매사는 무조건 판매사를 목표해서 250 250을 하고 내가 몸을 움직여야지 200이든가 180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이 150이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하셔야 돼요. 절대로 매차 도전을 하셔야지 도전을 멈춘 순간에 우리 그룹은 성장이 멈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목표가 중요해요. 하루하루 목표 그래서 하루 목표 잡아야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만나고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목표 중요하고 다음에 결단은 결단은 뭐냐면 지금부터 이 A쿼아를 세번쿼아를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동입니다. 제품 내용하고 미팅 참석하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휴가 기간에 오실 수 있잖아요. 이 한 시간이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걸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고 또 긍정적으로 하세요. 긍정적으로 저도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저도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부정적이 있으면 그 조직이 어떻게 에스카라이터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그룹이 다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 조직이 성장하는 겁니다. 절대 결단도 내가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박한규 회장이 너무 그때 감면받은 것은 이야 이분이 있죠. 포부가 너무 큰 거예요. 막 하는데 그거에 내가 긍정적이 굉장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이 될 적에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같이 뭉쳐서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단의 한 가지는 만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여러분이 만 시간을 투자하도록 여기에 이걸 만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만 시간. 그렇죠? 미팅 참석 오늘 한 시간 제가 할 거예요. 만 시간에 한 시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팅 참석하고 이걸 하시면 되고 명단 작성은 저번 거니까 좀 빨리빨리 제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지? 비유 명단 작성을 저번에 이게 중요해요. 명단 작성이 있어야지 초대가 이루어져요. 명단 작성이면 초대가 안 이루어져요. 명단 작성 안 하면 어떻게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안 돼요. 명단 작성이 첫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명단 작성은 처음에 안 되면 우선적으로 제품을 애용해 보셔야 돼요. 그걸 다 써보세요. 써보면 여기서 어떻게 제품을 쓰면서 명단이 구분돼요. 저도 처음에 막막했어요. 명단이 없더라고. 명단이 사업할 사람을 하니까 다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제품을 쓰니까 소비자 명단이 되더라고요. 소비자 명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해모임 먹어보고 좋다고 생각하고 또 칫솔 쓰고 하니까 해모임은 완고한 우리 형님 형님이 굉장히 반대했거든 저한테 너 그냥 은혜가 계속 다니지 왜 와서 고생하느냐 했거든 그 형이 내 해모임을 갖다 드렸더니 어떻게 해모임 먹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간비도 안 걸리고 그래서 형님이 자기 친구들을 많이 소개하더라고 명단이 된 거예요. 소비자 명단이. 그래서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드시는 거죠. 제품의 전문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품의 전문가 되셔야 돼요. 여기에 써보시고 많이 써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품을 쓰면서 이 사업에 확신이 되는 거죠. 저도 확신이 됐어요. 왜냐하면 칫솔이 우리 990원인데 우리 게 더 좋아. 옛날 4,500원짜리보다도 구석구석 싹시니까 제가 오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품 때문에도 제가 액터미를 하게 된 거죠. 절대로 내가 내통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성공자는 제품 애용자였어요. 제품을 진짜 쓰셔야 돼요. 침이 안 되면 제품을 써보세요. 제품 써보고 내가 감동받은 거 저는 이제 우리 형님이 요새 당뇨가 많아요. 당뇨가 당뇨 전 단계가 거의 2천만 명이래요. 잘못하면 당뇨 걸리는 거거든. 그리고 당뇨 환자는 65세 이상이 거의 3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 7세가 넘으셨으니까 당뇨인데 제가 어떻게 해요? 바나나 홍삼 같은 거 있죠? 갖다 대죠. 이거 대시라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바나나 같은 게 굉장히 효력이 있더라고. 여주 같은 게. 그래서 내가 제품의 전문가 되면 어떻게 소비자가 되면서 소비자에서 애용자가 되고 애용자에서 어떻게 돈이 조금씩 들어오게 하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같이 지금 안티했거든요. 10년 동안. 모든 사람이 하면 못하겠거든요.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남기시죠. 이게 왜 안 되지? 그래서 생필품을 쓰는 사람 하면 돼요. 그래서 명단 작성할 적에 그냥 칫솔을 쓸 사람 하면 되거든. 저도 우리 형님이 제일 반대하셨거든. 그런데 해모이면 되니까 소비자가 됐잖아요. 형님이 좋다는 게 형수님 쓰고 조카들 다 쓰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다음에 추가 수익이 필요한 사람들. 요새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저번에 행정고치되고 대학을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출세를 빨리 했어요. 최정상까지 가다가 어떻게 거기 미끄러졌어. 최정상. 그래서 거기 6명이 후보자인데 팔락되니까 거기서 퇴직하게 되는 거예요. 퇴직이 50살이니까 50살에. 행정고치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뭔가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수익이 필요한 사람 하면 되고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노트에 명단을 적어야 명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 속에 있으면 안 돼. 핸드폰에 있는 게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 명단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죠. 명단이 지금 내가 7, 8년이 됐는데 명단이 또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적고 적으셔야 돼요. 거기 명단을 최대한 100명 정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 파트너가 5명이면 5명이 100명씩 적으면 500명이잖아요. 600명, 600명. 그럼 내가 100명한테 거절당해도 또 500명이 내 뒤에 있잖아요. 그게 기운이 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한 5명 해놓고 3명이 어떻게 거절하면 힘이 빠져서 포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궁전 힘이 돼요. 농담이 있으면. 그리고 그룹별로 하시고 빨리빨리 가야겠네. 우선 인성 여기에 상위 30%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만만한 사람 하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 이분들은 어떻게 부진하지도 않고 거리도 멀고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돼요. 100명 했으면 30점 점수를 능혀서 인성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분들을 해서 먼저 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는데 혼자 만나면 자신이 없으니까 스폰서 이 애터미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를 할 때 힘들면 스폰서랑 같이 하고 명단을 추가하고 또 파트너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파트너가 명단 차상 안 하면 어떻게 물어봐서 같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같이 하시고 명단을 계속 들여다보고 명단을 보면서 스키지를 잡으시는 거예요. 스키지를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또 넘겨보실까요? 예 그러면 만나가 초대는 이 책 보고 한번 할게요. 간단히 책 갖고 오셨죠? 책 책을 몇 페이지냐면 거기 보면 어떻게 초대 있어요. 초대 그죠? 만남과 초대 있어요. 초대 초대 보시고 좀 남겨주세요. 안 넘어가지게 여기 보시면 앞에 앞의 장이 있는데 앞의 장 여기죠? 초대할 때 초대할 때 당당하게 여기 책에 있습니다. 당당하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좋게 생각하니까 얘기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체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애터미가 좋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반에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나오면 이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건물을 몇십억짜리 만드는 건데 그런데 체면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미팅에 오셔서 애터미 비전을 잠깐 보시어야 돼요. 보시고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내 모습이 초라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초라한 거 보고 그 사람이 하겠어요. 그죠? 내가 멋있게 해야지 그분들이 호기심에 오는 거죠.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전화로 초대하는 건데 초대는 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명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화해서 안부전화하는 거죠. 체면은 가볍게. 그죠? 그래서 그분을 바로 초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잠실에 A라는 사람이 있다. 고객이 있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하자. 가볍게. 그죠? 그러면 이게 초대가 돼요. 같이. 만나서 FORM 있잖아요. FORM. 그걸 얘기하는 거죠. 체면은 주로 고객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청하는 걸 좋아해요. 잠깐만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한대요. 60 넘은 동문에 가면 서로 말하고 싶어서 말없이 내고 얘기하라니까 그 정도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에톰이 아직도 모르는데 가서 이긴다고 절대 뒤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하고 많이 오는 날은 실패한 거예요. 계속이면 70%는 그분이 얘기할 거면 하는 거예요. 가족 얘기도 하고 직업 얘기도 하고 그분이 언제 은퇴할 건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하고 저는 마지막에 30% 정도는 내 얘기를 해요. 내가 에톰을 했는데 이렇게 좋더라. 부동산은 15년 동안 했는데 더 비전이 있어서 이리로 왔다. 이런 것은 내 이유를 얘기하고 왜 하는 거지.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고 어떻게 나는 우리 아들들한테 짐이 안 될 것 같다. 내가 천만 이상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또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여행을 잘 못하고 그 좋은 골프도 못 쳤는데 요새는 시간에서 골프도 치고 에톰을 통해서 또 세계 방방 세계를 다 어떻게 갈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이런 해외 지사 우리 해외 센터도 보여주고 이런 거 하면서 그분한테 에톰 비전을 갈락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건 써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 해야죠. 많은 분 제가 보니까 적은 분 해서 거기서 사람들 초대하는 힘들거든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 하면 그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포카의 에이스가 4장 있잖아. 똑같이 에이스가 4장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아까 같이 명단을 내 거 100명 또 우리 파트너 다섯 명이 500명 600명을 같이 펴놓고 어떻게 오늘부터 뛰셔야 돼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어주고 그분 얘기 들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에텀에 대해서 에텀의 비전 제품도 얘기해주고 이런 걸 얘기를 계속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남겨주시고요. 약속을 정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거짓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이건 회장님 말씀인데 그러면 신뢰가 깨진다는 겁니다. 어디 성리산 놀러가자고 해갖고 성리산 세미나 가면 신뢰가 깨져버려요. 절대 저도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불신이 생겨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같이 저는 한 번 만나면 가입을 시키거든요. 가입하는 건 돈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희망을 주죠. 네가 지금 안 하지만 내가 네 밑에 만 명 십만 명 늘 거다. 실제 늘 거니까. 앞으로 10년 이렇게 하면 늘 수 있잖아요. 확신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나중에 보고 있더라고요. 등록했는데 지금 안 해도 보고 있어. 내가 하는 걸. 그래서 우리 이진석 총장도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있죠. 밑에 커지니까 와서 총장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등록을 시켰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를 잊지 않게 해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초청하는 게 좋고 또 여기 열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우리 회장님이 100도씩 끓여야 100도씩 그렇죠. 100도씩 끓여야지 남을 올 수 있거든. 내가 부정적이고 에토미 확신이 없으면 초청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100도씩 끓여야지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고 또 남겨보실까요. 여기 보면 초대 전략이에요. 전략.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은 초대는 어떻게 내가 많이 하셔야 돼요. 열정에 대해서 열정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어떻게 여기 와서 미팅에 와서 많이 배우시고 초대해야 돼요. 청소 다 하지 마시고 또 넘겨오시고요. 긍정적인 언어와 단정한 표정인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얘기가 누군가 입에 있으면 그 조직은 힘을 잃어버려요.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여기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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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어요. 복장도 이제 좀 점같이 해야 돼요. 대개 정치인들 잘 입고 다니잖아요. 저번에 유튜브를 봤는데 실험을 했어요. 총각을 아주 호름하게 입혀놓고 유리 뒤에다 세워놓고 지나가는 아가씨들 한테 보여주면서 호름하게 입히고 보셨죠. 그랬더니 거기서 데이트한다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알고 가며 도망가버렸습니다. 어떤 아주머니한테 당신 사육감은 어떠냐 했더니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양복 입히고 양복 입히고 멋있게 했어요. 머리도 멋있게 하고 딱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나가는데 아가씨들 했더니 서로가 데이트하고 싶대요. 그리고 또 아주머니들은 사육감은 괜찮고 높은 전문직이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장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좀 내가 변해야지 사람들이 초청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넘겨보시고 팀워크인데 여러분들 초대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가까이 하라고? 그 얘기를 하시지 알았어요? 왜 이렇게 덥지? 굉장히 덥네. 마이크를 가까이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에 초대는 초대를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해서 강의 끝나고 애프터 미팅할 적에 팀워크에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또 옆에 형제 일어나고 하나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팀워크입니다. 그렇죠? 스피치도 멋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다음에 초대가 쉬워져요. 저도 어느 모임에 가면 그 내용이 좋아도 어떻게 거기 구성원이 나랑 다 안 맞으면 안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이 별로라도 거기 있는 구성원이 좋으면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원리에요. 여러분들 우리 네트워크의 비결은 어떻게 신뢰고 나랑 있어서 좋아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돼. 아무리 돈 벌어도 어떻게 모임이 싫으면 떠나게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팀워크 잘 하시면 되겠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원컴택이 있어요. 원컴택은 여러분 아시는 지인들. 지인들은 내가 성공하면 오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가족이 아직 안 오는데 다른 데 보니까 다 반대하다가 어떤 분이 성공하면 오게 돼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신뢰를 잃어서는 안 돼요. 애터미에서 거짓말하고 해서 잃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제품을 강매하는 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 돼요. 되도록이면 소비자로 저도 이제 우리 친척들이 다 소비자 하거든 언젠가는 또 이제 사업에 동참할 건데 소비자로 해서 애터미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원컴택 하시고 그 다음에 세미나 참석도 정진 부탁하고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되게 하시고 또 넘겨보시고요. 다음에는 콜드컴택인데 콜드컴택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드컴택은 좀 나중에 하세요. 이 콜드컴택이 나랑 신뢰관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콜드컴택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여기 보다시피 전문가가 되면 돼요. 사업 전문가 제품 전문가 인공안계 전문가가 되면 초대하시고 초청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은 콜드컴택 할 수 있거든. 제가 이제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병행하세요. 두 개를 가서 자 넘겨보시고 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는 어디를 하느냐 이런데 먼저 가보시는 거예요. 태군의 터미 토요일날 부엌과 세미나에 먼저 가보세요. 내가 가봐야 초대가 되거든요. 또 넘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원데이 세미나 그렇죠. 목요일날 목요일날 가는 거 내가 먼저 가보고 초대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석세스 세미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초대를 꼭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석세스에서 성공했거든요. 석세스에서. 저도 석세스 가서 제가 결단 내렸거든. 또 누구야 우리 크라운 어떤 분 이번에 왔던 분 있잖아요. 신정님 크라운도 그 남편이 계속 반대했잖아요. 그분이 가장 힘든 것이 남편이 반대했었거든. 남편이 석세스 몇 년 만에 가서 어떻게 비전 보고 바로 사무실 넘기고 했잖아요. 남편이 지금은 센타이를 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로얄분이 있어요. 그분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 로얄분인데 그 어머니가 로얄리인데 3년 동안 물건만 쓰고 안 했단 말이죠. 자기는 월 1억 벌어도 안 한다고 했대요. 그만큼 어떻게 이게 바로 접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선입관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석세스에 가서 비전 본 거예요. 그렇죠? 비전 봐서 그분은 바로 다른 거 안 하고 존업해서 하루에 15시간씩 투자했다는 거예요. 15시간 만 시간을 아주 그냥 압축해서 한 거죠. 2년 만에 리터스 되고 지금 로얄되어가지고 3억 정도 번다니까 여러분들 이 석세스에 초대를 집중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이번에 혼자 갔으면 다음 달에는 한 명 꼭 제거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그게 늘어나지 않아. 저는 맨날 열 명 이렇게 농수를 많이 세거든요. 열 명 됐다가 다음에 열다섯 명은 꼭 목표자고 하거든요. 열다섯 명 안 돼도 열두 명이 되고 차차 상승 곡선이 되는 겁니다. 넘겨보시고요. 그러면 초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매듭줄과 마무리할게요. 초대는 적는 동시에 연락하셔야 돼요. 연락을. 이 센터에 출근하는 것이 일은 아니에요. 여기 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이 아니고 센터에 와서 전화를 해야지. 이런 전화. 전화를 이렇게 정룡등 씨에 다섯 명한테 전화하고 또 상담하고 또 미팅에 공부하고 이게 우리의 일의 일. 그런데 센터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명단 작성을 하는 분이 보통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 그런데 90% 안 하니까 90%들이 못하는 거예요. 명단 작성한 사람 중에서도 그냥 여기다 놓고 초대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한 사람이 90% 하는 거예요. 10% 그 사람이 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해요. 초대를. 저희들도 부동산 할 적에 초대를 많이 했어요. 그건 돈 주고 초대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몇백만 원씩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전화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초대해야 돼요. 정성을. 그런데 저도 만약 아파트를 살 적에 전화했는데 어떻게 정성을 다하지 않고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도 좀 많이 했거든요. 우리 실장들도 내 강의할 적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뽑아서 했거든. 어둠도 좀 심해서. 그러니까 상냥하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루어지면 어떻게 우리 물건은 저는 다 인장 잡혀서 제일 좋은 걸로 하고 한 1억, 2억짜리는 무조건 성남재개발에 투자시켰단 말이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10억이 되니까 이게 이제 신뢰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최소 5명씩 초대하고 카톡보다는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카톡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화로 5명 초대하시면 2명이나 1명은 약속이 돼요. 그러면 스폰서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스폰서랑. 그래서 스폰서의 도움을 처음에 받으셔야죠. 같이 가고 가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얘기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경청. 우리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수명욕도 있고 또 어떻게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가서 많이 들여야 돼요. 우리가 기능 들리지 않아요. 이분은 하나인데 그래서 많이 들어줘야 좋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갈 수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그분이 지금 애터미를 할 건지 레이터인지 소비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스폰서랑 가시는 게 좋아요. 스폰서는 웬만하면 알거든. 웬만하면 가면 이분은 1년 뒤에 할 건지 또 바로 할 건지 그런데 이분이 저같이 6년 만에 할 사람을 컨택하고 계속했으면 지쳐서 다 그만뒀죠. 저는 6년 만에 했거든요. 6년 만에 우리 실장이 저같이 소개하고 제가 다 거절하고 6년 만에 했거든. 저같은 사람을 믿고 튕겨서 막 하자고 했으면 다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폰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거절은 없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거절은 없어요. 거절 거절 하다가 어떻게 저같이 6년 만에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몇 년 만에 더 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하시면 한다 이거죠. 처음에는 어차피 금방 하지는 않습니다. 금방 소비자는 할 수 있어요. 사업은 금방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동훈 사장님도 금방 하지 않았잖아요. 몇 년 만에 컴백하셨지 지금? 7년 만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업이 메이트가 있는 겁니다. 금방 다 했으면 벌써 포화됐어요. 포화 다 끝나버렸거든.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처럼 계속 초대하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내 마음속에 초대가 있어야 해요. 저도 부동산 하면서도 그냥 일하면서 초대를 계속 하려고 했어요. 집 사러 오는 얘기라고 했더니 집 사러 온 사람이 본부장 됐잖아요. 집 사준 사람 국장 됐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시면 돼요. 꼭 거창하게 한다 하지 말고 지금 부업한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얘기 들어주고 애틈 얘기하고 반응 보고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정성을 들여서 아까 미팅에 접목시키면 됩니다. 미팅에서 다 해주셔야 미팅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하시고 약속 잡을 때는 긍정이 되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원데이 목요일이 좋습니까? 토요일 날 부업과 선생님이 좋습니까? 일요일 날 여기 세시 센터가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월요일 날은 여기 우리 조회. 그렇죠? 또 화요일 날은 우리 스킨케어 이런 데를 얘기해서 그분에 맞게끔 긍정의 대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집중하지 마시고 석세스만 집중하면 한 달 못하면 두 달 또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서 그분이 오게끔 하시면 되겠어요.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초대가 안 되면 나부터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가 안 되는 것은 내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 애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려면 이런 미팅에 계속 나오셔서 비전 보셔야 돼요. 나도 이런 미시벌짜리 건물을 하겠다. 그렇죠? 저도 건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천만 이상 나오니까. 그렇죠? 건물을 내가 저지하자. 그렇죠? 이런 걸 드려야지 나도 하는데 여러분 못하겠어요? 더 잘하지.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적에 그분들이 내 자세보고 하는 거예요. 내 외적 자세 내적 자세보고 저분하고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초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신뢰사케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해. 가서 어디 동호회 가면 먼저 애티미 얘기 안 하고 그분하고 신뢰사 갖고 나랑 같이 있으면 손에는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사케 한 다음에 내가 열정이 있는 다음에 초대하고 스쿠마트처럼 초대하고 호기심을 유발해서 과연 저분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호기심이 발동해야 돼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호기심 발동하고 또 이렇게 센터로 초대하면 효과적이에요. 여기 오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프터 미팅에서 여러분들의 스피치도 굉장히 상승력이 있는 겁니다. 홀려법칙 꼭 하셔서 끝나고 나서 그분의 맞는 스폰서한테 면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서류와 동조감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은행 출신들은 또 저랑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요. 또 부동산 한 사람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다른 네트워크 한 사람들은 또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얘기가 쉽다. 비교해 주신다면 비교를 다른 네트워크하고 그래서 이렇게 홀려법칙을 100%에 말할 100% 이것은 여러분이 역량이 음악진수는 스폰서 역량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걸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팀워크 사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센터가 센터의 분위기가 주는 힘이 있다. 센터 오면 사람들이 한 시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사무실 가면 10분 하다가 자기 일하고 안 된다. 여기 오면 특히 이 앞에 딱 안처럼 쳐요. 저도 우리 스폰서 분들이 안광호 본부장님하고 쟤를 먼저 센터에 가서 제일 앞에 이렇게 앉혀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꼼짝없이 들었거든요. 꼼짝없이 노정부 단장님이 한 3시간인가 하시더라고요. 제가 꼼짝없이 들었어요. 전화는 막 오는데 전화는 계약 쓴다고 막 오는데 집사람이 막 오는데 야 또 예의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 네트워크에서 높은 자리 있었는데 여기 직거로 높은 분이 하는데 그냥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의 분위기가 주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남겨보시고 팀워크 사업인 것을 이해하시고 스피치 스피치 50%입니다. 여러분들 10명 있을 적에 어떻게 내 형제의 사람들한테 내가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1분 스피치가 그걸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그냥 간단히 끝내요. 거기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에스컬렉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팀워크를 초대해서 성공할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책의 모습 여러분이 임페리어를 부리는 건 좋지만 내 마음속으로 미래의 임페리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을 15년을 하면서 투자시켜서 그분들의 인재 빛을 바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중간에 싸게 파는 사람들은 이익을 못 받지만 10년을 걸친 사람들이 1억에서 10억 든 것과 똑같이 어떻게 우리 애터미도 끝까지 버티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스폰서랑 같이 이렇게 열정을 일으키면 끝까지 할 수 있고요. 자 열정을 가지고 자신만 보이고 초대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초대 자신 있죠? 쉽게 하시고 물론 하다 보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이렇게 100명을 했으면 100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체크하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 성과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이 법칙이에요. 저도 내 마음 때문에 6년 만에 했거든요. 6년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있고 2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결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빨리 하세요. 빨리 100명을 해갖고 100명을 하루에 3명씩 2명씩 만나서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가입을 먼저 시켜놓으세요. 가입 가입시켜놓고 그분들이 애용자가 되면 6만원 되게끔 빨리 이렇게 하고 곧게 또 초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더운 날씨에 제 강의 경청해서 고맙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인패를 가도록 제가 힘껏 힘찬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